자 요즘 게임 중 분위기 상당히 좋던데 노엔 씨 노넥슨이 찬물 시계 끼었나. 증권가에서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그리고 제 겜돌이로서 쭉 한번 볼게요. 야 여러분들 세 달 만에 660% 오른 데브 시스터즈 50% 더 뛰어 이거는 조금 이건 조금 그러네요. 예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저는 전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세 달 만에 660%가 올랐다 정도로만 그것만 팩트만 딱 받고 갈게요. 자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쿠키런이라는 게임은 다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 이렇게 저 이 쿠키가 이렇게 막 뛰어가면서 막 동전 먹고 그다음에 뭐 장애물 피하고 이런 게임이거든요. 되게 간단한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게 킹덤으로 바뀌면서 막 뭐 마을도 건설하고 그다음에 막 동맹 관계도 맺고 약간 이렇게 되게 규모가 사이즈가 커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사람들이 여기다가 과금을 많이 할 것이다. 돈을 많이 투자할 것이다 유저들이 늘어나면 그러면서 이제 데브 시스터즈의 주가가 막 폭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은근히 흥미를 많이 느끼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 게임은 남자들만 하는 거냐 여심을 사로잡고 잭파 터진 데브 시스터즈와 컴투스. 컴투스의 경우에도 뭐 여러가지 이런 어 그 그 게임들 신작들이 나오면서 특히 서머너즈와 같은 경우에도 UI가 상당히 약간 귀염귀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는 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온 기사 펄어비스 액면 분할한다고 하죠. 5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펄어비스도 이제 그 검은 사막 또 붉은 사막. 이 사막 시리즈로 갖다가 상당히 그 높은 상승 그 뭐랄까 높은 주가를 그래도 계속 유지니 순위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겠다.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상위권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액면 분할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주가에 비교적 호재성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이게 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은 노 NC입니다. NC 이게 패러디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어요. 사지 않습니다. 제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실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죠.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 1.6억을 쏟아부은 리니지 콘텐츠가 일방 삭제가 됐다. 유저들 노 NC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아니, 야, 1.6억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1.6억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1.6억을 부었는데 그게 돈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게 막 사건이 커지면서 노 NC 불매운동으로 커진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난 1월에 문양이라는 콘텐츠 강화 비용을 낮춰주는 업데이트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콘텐츠 강화 비용을 낮춰준다라는 거면은 사실 긍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지 문양 콘텐츠 정보를 업데이트 이전 시점으로 왜 돌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내용은 사실 기사보다 킹무이키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간무이키. 이 문양이라는 게 약간 이런 형태로 생겼거든요. 이 문양이 뭐길래? 하고 찾아봤더니 문양이라는 건 에바의 문양, 파야그리오의 문양, 마프루의 문양 하여튼 여러 개가 있는데 HP, 체력이죠. 체력을 높여주는 거고 물약 회복률. 물약 하나 먹었을 때 회복률이 훨씬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MP 이런 거는 이제 마법 쓸 때 필요한 그런 능력이거든요. 경험치 보너스, 축복 소모량 감소, 데미지 감소, 근거리 명중, 근거리 데미지 하여튼 어떤 문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캐릭터가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캐릭터보다 더 좋은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는 겁니다. 1월에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고 중요한 건 이 나무이키에서 얻어야 될 정보가 뭐냐면 이걸 문양을 계속 강화해야 내 캐릭터가 더 세지는데 축복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축복 포인트는 여러 수급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아이다사드의 축복을 소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사실 이런 거 답답해서 유저들이 잘 못하거든요. 결국 이거 하려고 엄청나게 과금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이게 2018년 10월부터 계속 돈을 쏟아부어서 엄청난 강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롤백 사건. 이게 롤백 사건이거든요. 문양 시스템이 원래 있던 시스템에서 롤백. 그러니까 다른 걸로 갔다가 이 롤백 사건. 원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NC소프트가 2021년 1월에 문양 시스템의 과금을 낮추도록 구조를 개편했다. 근데 최상위 유저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은 그거 말짱 꽝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에 대한 그게 없는 거냐. 다른 유저들이 우리 따라오면은 우리 금방 따라잡힌다.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1월에 업데이트한 걸 2월에 시스템을 완전히 다시 돌려놨습니다. 원래대로. 그러고 나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뭐 1억 6천만 원이라는 거액으로 과금을 했던 유저가 아니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환불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환불을 거부당한 뒤에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서 차로 막아버렸대요. 그러면서 항의를 하자 NC 법무팀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이게 사건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결국 다른 재화로 지급된 재화를 다시 계산해서 인게임 재화인 다이아로 돌려준다는 공시가 나왔다. 근데 이게 다이아로 돌려주기는 돌려주는 건데 알고 보니까 1억 6천만 원어치 다이아를 다 돌려준 것도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게임머니로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이번엔 사용한 다이아보다 많게는 수십 배나 복구받는 유저들까지 나오고 나니까 도대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냐. 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템 시세가 폭등해서 게임 내의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합니다. 현재 뭐 일반 사회나 게임 내의 사회나 똑같습니다. 경제가 망가지면 사용자들의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 리니지 유저들은 응응응 해방전쟁이라는 이름하에 800만 원을 목표로 트럭 시위 비용 모금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만약에 목표 금액 이상으로 모금이 되면 전세버스, 포크레인 등의 기기를 추가로 동원해서 시위하고 남은 비용은 도박 중독 섹터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뭐 이런 그런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사실 탑게임 유저들은 아 그냥 그런가보다 리니지가 또 리니지 했네 이러면서 약간 크게 반응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게임업계가 연쇄 파동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메이플스토리 얘기도 상당히 핫하게 나오면서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는 아예 국회에서 논쟁이 될 정도로 공론화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게이머들이 뭉쳐야 된다 이러면서 이 일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집니다. NC게이머 불매운동 나선 이유 불매운동에 급락한 NC소프트 목표가도 줄 하향 성남게이머의 개미들 벌벌 NC소프트 70만원 전망까지 나온다는 그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면서 결국 NC소프트의 주가가 쭉쭉 아래쪽을 향해 아 100만원 갔던 주가가 지금 이렇게 진짜 80만원 근처까지 내려왔었던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다가 아까 메이스플스토리 얘기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거는 또 더 심해요. 1등이 없는 로또에 10년 동안 돈 썼다고 해서 살펴봤더니 그 사용자들이 보보보라고 부르는 아이템 그 방방방이라고 부르는 그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알고 보니까 이들 등급은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었던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도 막 난리가 나가지고 실제로 이런 과금을 유도하는 그런 게임 회사들이 우리가 그 퍼센트를 다 공개를 한 거예요. 뭐뭐를 합쳤을 때 당신의 계정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당신이 얼마를 쓰면 얼마짜리를 사면 거기에서 몇 퍼센트의 확률로 강해지는지를 다 공개를 했더니 거의 뭐 0%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애초에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그거에 돈을 이렇게 쏟아부었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가 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게임 순위 저는 이 PC방 차트 가끔 이용하는데 이거는 PC방에서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거인지기 때문에 사실 리니지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 모바일로 많이 하니까. 그래도 최근에 느껴지는 변화가 뭐냐면 롤은 뭐 그냥 50% 가까이 차지하고 그냥 롤 미만 잡이에요. 그렇죠? 서든어택, 배틀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인상적인 건 이 로스트아크의 선전입니다. 로스트아크가 리니지나 메이플스토리처럼 자기 계정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RPG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이플스토리가 점점 떨어지고 던전앤파이터도 점점 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로스트아크가 뭐 갓겜이다. 뭐 이러면서 로스트아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유저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자료로도 나오고 있어서 와 저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보고 어떤 종목이 계속 이렇게 악재로 남아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신영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 게이머들은 왜 화가 났을까? 다른 거 안 보고 이것만 봤는데 이 내용이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더라고요. P2W 게임, 페이 투 윈,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뜻이죠. 그 게임의 예견된 운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게임 수익 모델은 B2B, 그 다음에 F2B 게임으로 나뉘는데 B2P는 뭐냐면 그 게임을 사면 그때부터는 계속 무료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프리 투 플레이, 그 게임을 사는 거는 공짜예요. 그 게임을 하는 건 공짜인데 거기에서 내 아이디가, 내 계정이 강화가 되려면 계속 돈을, 과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부분유료화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무료지만 거기서 게임을 더 강하게 키우려면 그거는 유료화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거를 부분유료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분유료화를 하려면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을 써야 된다는 거죠. 돈을 썼을 때 확률적으로 뽑히는 그거를 줘야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혹시 천원으로 되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계속 쓰게 되는 거죠. 천원이 만원이 되고 만원이 십만원이, 십만원이 백만원이 되는 구조로밖에 갈 수가 없지만 뭐 아무튼 이런 노이즈는 예견된 운명이었다라는 내용이고 결국 이거에 대해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봐도 해외 규제 사례를 봐도 이거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게임사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상처받은 유저의 마음을 진실한 사과와 보상으로 마음을 달래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메이플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제공하고 나서 타격을 상당 부분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건데 결론은 이겁니다. 단기 타격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실적은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확률 공개로 인한 구조적인 주가 하락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유저들이 다시 돌아올 거고 결국 왜 이렇게 된 결과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에 쉽게 떠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건 단기적인 노이즈에 불과하다. 라는 내용의 신영증권의 리포트였고요. 그럼 박명석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솔직히 저도 NC소프트라는 기업이 이런 노이즈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사실 리니지라는 게임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와 위기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언젠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겜돌이로서 제가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임요한이 태어났고 페이커가 태어났고 전 세계가 올림픽에도 게임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진짜 게임 강국인 거를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 e스포츠의 종주국이기도 하고 근데 왜 실제 만드는 게임은 다 이렇게 과금용으로만 만드는 것이냐? 왜 갓게임이 안 나오는 것이냐? 롤 같은 게임처럼 이렇게 전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갑자기 흥분해서 이것까지 터지네요. 그런 게임을 왜 못 만드는 것이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NC소프트 주주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실 수도 있지만 소신발언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제발 유저들한테 돈을 어떻게 뜯어낼까에 대한 고민보다 그래도 좀 어떻게 하면 글로벌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갓게임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다 이해는 합니다. 상장하는 순간부터 주주들 눈치도 봐야 되고 배당도 줘야 되고 그래서 돈을 더 벌어야 되고 그래서 자꾸 더 확률형 아이템으로 가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NC소프트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조금 더 갓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 게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게임에 대한 고민을 계속 좀 보여줬으면 그런 것들을 신작으로 계속 내주면 앞으로도 주가가 단기 노이즈에 많이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아 뭐 진심으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상장하는 중 수수료 최다 90% 할인 센x x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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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